안녕하세요. 최신 계정 HSK 4급 한건으로 끝내기 서이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사어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어디였었죠? 저희 주어, 술어, 사이, 그쵸? 주어, 술어 사이에서 술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부사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부사어 자리에 보통 누가 와요? 부족의 세트가 자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품사들이 동시에 출연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 지켜서 어순 배열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사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부조계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술어를 꾸며주는데 구조조사 덜을 사용해서 지금 부사어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연결골인 거죠. 그래서 더는 술어 앞에서 똑같이 부사어가 나올 건데 이번에는 부조계가 아니고 동사나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리고 조사 덜을 붙여서 꾸며주는 것도 가능한 거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 수어, 화. 그는 말을 한다.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주어, 술어. 그쵸? 그는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고 술어 앞에, 수어 앞에 부사어가 출연을 했어요. 수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랬을 때 순서는 어떻게 돼요? 기본어순? 부조계.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즈, 샹, 끈니 하면 이즈, 줄곧 이라는 부사고 샹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죠. 그리고 끈니 같은 경우는 끈이 계산돼 혼자서는 놀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붙이고 와서 너와 라는 게 되는 거죠. 해서 저희는 부조계 순서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순 저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구조조사 덜을 사용해서 꾸미는 걸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매이매이 쪼고 라이, 매이매이 하면 여동생은 쪼우, 걸어가는 걸 쪼우라고 하죠. 가는 거. 근데 지금 쪼우를 꾸미고 싶어요. 어떻게 가는지 그랬을 때는 꾸미는 부사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조사 덜을 넣으면서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오싱다 쪼우 하면 기쁘게 걸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살짝 보어도 붙어주면서 걸어오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방향 보어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사어의 어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일부 부사어는요. 보통 주어 앞에도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부사어 중에 뭐가 있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주어 티엔, 밍티엔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거나 비교적 복잡하고 이렇게 긴 개사꾸가 있어요. 개사꾸는 뭐죠? 개사랑 뒤에 대상이 붙은 걸 같이 묶어서 개사꾸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좀 길어서 보기 안 좋을 때 앞으로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일부 어기나 시간 빈도 부사들도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주어보다도 앞으로 빠질 수 있는 일부 부사어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흰색 부분만 보시면 딸은 자주 나가서 놀아요. 라는 문장이죠. 딸은 나가서 놀아요. 이 사이에 지금 장장 이 자리가 뭐죠?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주어, 수러 사이에 부사어의 자리가 되겠죠. 그쵸? 자주 잃었습니다. 라는 건데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 리, 바이, 티엔 이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문장 맨 앞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하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우리 다음 번 회의 때 상의합시다. 라는 문장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지 이번에는 앞으로, 왜냐하면 조금 길기 때문에 앞으로 빼줬어요. 주어보다 앞으로 빼주면서 이렇게 쉼표 처리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행히 무엇에 관해서 라는 게사를 썼네요. 무엇에 관해서? 다음 달에 일에 대한 암배. 그쵸?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업무 배치에 관해서 우리 다음번에 상의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사구가 비교적 길 때는 주어보다 앞으로 갈 수도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일부 어기부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문장 맨 앞으로 가기도 해요. 我不知道.那位演員. 나는 몰라요. 그 배우를 몰라요. 라는 건데 지시, 사실이라는 어기부사가 나타나면서 어디로 갔어요? 주어보다도 앞으로 갔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사실 나는 그 배우를 몰라요. 하는 일부 어기부사가 앞으로 나간 그런 문장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부사어까지 저희가 어순을 살펴봤고 문장 성분과 품사에 대해서 저랑 함께 알아봤는데 지금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교재 보시면서 그리고 강의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